안녕하세요. 기발원 상상력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었나요? 과학 교구 만들었죠? 네. 과학 교구 만들었어요. 이건 한 3시간 정도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그러면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가죠. 이게 진짜 돌아가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바람이 휴지로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 바람이 어떻게 끄나? 오. 진짜 펄럭펄럭하네요. 바람이 제법 세네요? 네. 그래도 세죠. 이게 이걸 진짜 날릴 수 있을걸요? 진짜 날라가네? 네. 우와. 그러면 얘가 날지는 못하지만 아까 앞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아. 그거 보여주려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가네요? 내 생각에 방향이... 어머. 오. 아. 잘 가네요. 이건... 이건... 네네. 지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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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쓰거든요. 이걸 멈추려면 여기에 리버가 있죠. 이게 쇠로 되어있거든요. 아.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멈추고 이걸 다시 배터리... 연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아. 레버가 있다. 아까는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안 간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면 금방 갈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새로 줄 여기 바닥에 홈이 패여서 어머. 고장 날까봐 얼른 꺼드네요. 네. 아. 이거 하나 만들고 되게 뿌듯했겠어요. 네. 아. 네. 또 네. 다음에 또 뭐 만들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